괜히 지가 재산해.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제 저녁도 굶었네요. 애인이가. 뭔 소리 돼요? 절대 아니라고요. 중학교 동작. 나 기효야. 그러고 찾을 때는 숨다가. 왜 숨어야 할 때는 나타나갖고 사람 속을 태우냐. 니도 강봉오리로 사는 것이 더 좋자녀. 좋았어. 근데 딱 하루 소외한 날 있어. 무인도에서 처음 날 발견한 그날. 그날은 정기 오고 싶었어.